이전 시간에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는 저런 주소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고 우리가 접속했을 때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웹서버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index.html 파일을 읽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에요 근데 저거 어디다 쓰겠어요? 언제나 edwax가 뜬다면 아무짝에 쓸모없죠 우리는 이 index.html이라는 저 파일을 편집해서 웹서버를 이용하는 나의 웹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서 컨테이너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우선 도커 데스크탑에서 하는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ws2에 들어가서 그걸 조작하고 싶다 그럼 ws2에서 cli라고 하는 버튼을 찾아보세요 자, 이를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이 실행이 되고요 이 터미널에서 여러분이 pwd라고 하면 저것은 호스트에서 pwd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서 pwd라는 명령을 실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s-1은 누구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안에 있는 파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것을 커맨드라인에서 어떻게 실행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커맨드라인에서는 docker.exec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해요 아마 뭐 execute의 약자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명령을 전달하고 싶은 컨테이너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그 뒤에다가 실행시키고 싶은 명령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관련된 옵션을 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실행하려고 하는 명령어가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그 파라미터들을 뒤에다가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docker.exec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docker.exec를 하는데 자, 제가 지금 접속하고 싶은 것은 ws3입니다 자, 그러면 exec 뒤에다가 컨테이너의 이름인 ws3를 적고요 우리가 실행시키고 싶은 명령을 적습니다 pwd 자, pwd는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해서 실행된 명령어라고 할 수 있어요 ls는 역시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의 명령을 실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컨테이너와 지속적으로 연결을 유지하면서 계속 명령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exec ws3인데 이때에 bin shell sh라고 하게 되면 본 shell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돼요 자, shell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들이 하는 역할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을 shell 프로그램이 받아서 그것을 운영체제한테 전달해주는 이종의 창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그런데 실행하자마자 끝나버려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행하자마자 저 shell이라는 프로그램이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얘와 연결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minus i라는 옵션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t라는 옵션도 같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샵이 나오죠 그럼 지금부터 내리는 명령은 ws3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해서 내려지는 명령이고 그 실행 결과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도커 EXEC의 옵션을 보면은 그중에서 인터랙티브라는 것이 있고 TTY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옵션을 우리가 조합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옵션이 뭔가 각각의 옵션의 어떤 의미는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터미널과 그 컨테이너와 지속적으로 연결을 할 때는 minus it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수업 초반에 우리가 도커 데스크탑에서 했던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CLI 버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거 이것도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이게 해석이 됩니다 어때요? 도커 EXEC 마이너스 it 블라블라라고 해서 우리가 했던 명령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연결을 끊고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고 싶다 그때는 EXIT 엑시트를 하시면 이제부터 내리는 명령은 호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그 SH 같은 경우는 본 쉘이라는 프로그램은 기능이 좀 많이 부족해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배쉬 쉘을 많이 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고 실행하시면 배쉬 쉘이 실행이 될 건데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컨테이너에 따라서 배쉬 쉘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본 쉘인 SH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겁니다 그럼 우리 웹서버의 인덱스.html 파일을 한번 수정해 볼까요? 아파치 웹서버의 매뉴얼 페이지에 가면 인덱스.html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와 같은 정보들은 이 매뉴얼에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경로에 사용자가 요청한 웹페이지를 보관하도록 약속되어 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우리한테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자, docur.exec.ws3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bin.bash 근데 이렇게 하면 실행이 계속해서 유지가 안 되니까 마이너스 it 옵션을 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저 경로로 이동했어요 cd라는 체인지 디렉토리로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파일들을 조회해 보니까 인덱스.html이 있네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빔이나 나노 같은 에디터 써보신 분들 많을 건데요 실행시켜보면 없어요. 왜 없냐면 컨테이너의 동목은 용량이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컨테이너의 저런 것들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 용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엔 저런 걸 잘 포함을 안 시킵니다 여러분이 apt나 yom 같은 걸 이용해서 나노나 빔을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설치합시다 apt update 하면 apt를 갱신했죠, 최신 상태로 자, 그리고 apt install nano 하면은 nano 에디터가 설치가 되고요 그럼 이제 nano index.html로 저 파일을 이제서야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it works를 hello docker 라고 하고요 ctrl x y enter를 쳐서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reload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hello docker로 이름이 내용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성한 컨테이너의 그 안에 있는 파일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겁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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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